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죠. 최고위원을 임명한 이후에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박정현 최고위원의 지명이 통합이 아닌 동지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들을 사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체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부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박정현 최고위원은 거론이 될 때부터 계속 기사가 됐었는데 당내 반발 때문에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다가 또 최고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인사를 하신 걸까요? 저는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덕구청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친명으로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친명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이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공천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 현재도 현역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거기에는 경쟁자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5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누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하더라도 친명, 비명 이런 딱지는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핵심은 이제 공천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님 나오셨지만 민주당의 5선 의원이신데 저는 이제 이게 공천 시점이 되면 다들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메시지를 동료 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보다는 만나서 하는 게 어떨까. 국민의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임용한 위원장이 뭐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내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말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다 보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는 공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할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민주당은 선출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이미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조만간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에 천점 만점입니다. 천점 만점인데 가장 비중이 많은 한 40% 정도가 의정활동평가예요. 여기에 친명, 비명 이런 분류법이 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 240점 정도가 지역구 활동평가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천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 의정활동과 평상시에 지역구 활동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명, 비명 누구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정량화되어 있는 점수를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에는 무조건 경선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선을 믿고 이게 자꾸 언론에 나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께서는 그럼 조정식 사무총장을 규체야 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천에 대한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 실무를 당 사무총장이 실무를 다 장악을 하고 실무를 진행을 하니까 이 당 사무총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니 불안하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러실 필요까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가장 높은 배점이 의정활동이에요. 거의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이게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공천의 불공정성을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내 여러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감한 공천 문제는 그렇게 좀 논의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 요구의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관련된 거취 문제는 사실 제 권한을 넘어서는 얘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느냐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박경수 의원께서 좀 객관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박광환 원내대표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포동의안이 가격을 쟀을 때 그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냈었는데 비명계인 박광환 원내대표는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고 조정식 사무총장만 유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지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을 끌고 갈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그분이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임명을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하고 사무총장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다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별 역할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꾸지요. 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럼 당내 통합 잘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은 반증이 바로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는 거다. 지난번 사실 박광환 원내대표가 사임을 할 때 그 사임을 왜 했느냐 하면 가결이냐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검찰에 이게 먹잇감이 되는 거 이런 취지로 부결시켜달라는 취지로 SNS를 개인적으로 올렸어요. 당론은 자유투표를 하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메시지는 부결시켜달라. 어디로 의원이 따라가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징계 얘기가 나오고 공천에 불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책임이 있는 지금 표결까지 가게 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 이재명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당론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하기로 한 원내대표는 사임해버리고 그리고 같이 3표를 제출했던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이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사당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명계라는 분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선호 소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이른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역구의 당 지도부가 자아계 공천을 할 거다, 실제로 친명계 원회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모든 지역구에 사실은 당내에서 경쟁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꽤 오랫동안 지금 신문 지명 같은데 자객 공천이라고 해서 표까지 만들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특히 지난 체포동의안 포기할 때 가장 강력한 당내 친맥이 지명 강성 지지자 목소리를 냈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각 지역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색출해야 한다고 바랬던 강 의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고위원에 사퇴한 송갑석 최고위원 그 지역구에 지금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문 비명으로 꼽히는 강병원 의원 지역구 은평을 같은 경우에도 김영우, 김영우, 김우영 죄송합니다.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이번에 추석 인사할 때 강원도 이름을 빼고 은평만 강조하는 형태로 지금 명함 돌렸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은평구청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은평구청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친명원회 위원장들 혹은 또 원회 인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도를 짜줄 수 있거든요. 제가 취재했을 때는 뭐 이런 겁니다. 현역 의원하고 원회 인사들을 1대1로 경선을 붙여주느냐 아니면 1대다로 붙여주느냐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대다로 붙이면 현역 의원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1대1로 또 1대1로 올릴 때도 원회 의원들, 원회 희망자들 예비 후보들 중에 뭐 여론조사에 보면 1, 2, 3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등하고 붙이느냐 2등하고 붙이느냐 3등하고 1등하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입니다. 사실 시스템 공천으로 점수를 내서 명확히 평가한다고 합니다만 좀 전에 최선호 논술은 얘기대로 당 지도부의 의중이 공천에 반영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명계 의원들의 두려움은 바로 이 원회 입친명계 위원장들이 와서 내주었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이걸 텐데 실제로 뭐 그 두려움을 가질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무기라는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공천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믿는 이유는 이미 20대 국회 때 저희들이 한번 해 봤거든요. 20대 국회 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저희가 가동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민주당의 공천 후보자들을 다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치에서 나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더민주혁신회의라든지 여기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현역 의원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기 손으로 홈이 들고 그다음에 삽 들고 탭이 뿌려가면서 이게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몇 달 공천이 진행되는 그 몇 달 누구 이름 팔아서 그래가지고 공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띄워보면요. 왜냐하면 이 공천이 진행되는 그 몇 달 누구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공천 받는 경우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경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들이 이런저런 공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보존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밭을 열심히 갈아서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한 경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보다, 경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한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얻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